누르고서 여기 가서 글씨도 쓰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되는 거죠. 요게 핸드폰으로 바로 나옵니다. 상대방한테 강의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화상 얘기를 하면 또 하나 화면에는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써서 이제 뭐 다양한 그 강의들을 만들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장치를 한 건데 그 예를 스톱하고서